똑똑 정보 함께 보시죠. 시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용인 600년 사업 공모전을 25일까지 실시합니다. 역사 복원, 기념 건립, 축제 등 용인 지명 6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5월 5일 어린이날 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어린이를 위한 연극 작은 나무 이야기가 공연됩니다. 신나는 음악과 노래, 춤에 곁들여진 연극으로 4세 이상이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시가 갱년기 여성의 마음을 그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특강을 마련합니다. 5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여성회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수지도서관이 다양한 글쓰기 강좌를 운영합니다. 실버세대 초등학생, 일반인 생활 글쓰기 강좌를 용인 출신 소설가 이찬옥 작가가 진행합니다. 수지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른바 광견병으로 불리는 공수병이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동물에게 물리거나 핥히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만약 물리면 충분히 세척한 후 외상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의심동물은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